응급실에서 위세척을 시행할 때 환자분을 왼쪽편으로 눕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텐데요. 여러분들이 위가 어떻게 신체 내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? 자 식도가 쭉 내려오구요. 위랑 연결이 될겁니다. 위는 크게 두가지 구비로 되어있습니다. 하나가 이제 좀 더 큰 구비 이렇게 갈겁니다. 그리고 좀 더 작은 구비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CreatorCoverature라고 해요.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LesserCoverature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때는 식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위가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구요. 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겁니다. 그래서 여기를 왼쪽편 오른쪽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거죠.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세척을 시행할겁니다. 제거를 해야되는게 이제 위안에 있는거구요. 우리가 이제 구강쪽 또는 뭐 코쪽으로 관을 이렇게 위쪽으로 거치를 시킬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석션을 해서 일단 제거를 하겠죠. 이때 왼쪽으로 눕힐것인가 오른쪽으로 눕힐것인가 아니면 똑바로 눕힐것인가를 한번 비교해 볼겁니다. 첫번째로 오른쪽으로 눕혀볼게요. 자 방금 우리가 그린거를 옆으로 살짝 눕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. 그래서 요런식으로 가겠죠. 요렇게 그려질겁니다. 자 여기서 요런식으로 찼던게 오른쪽으로 눕히게 되면요. 요런식으로 차겠죠.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? 자 일단 우리가 삽입한 과는 요런식으로 갈겁니다. 그러니까 정작 석션을 해야될 때 요런식으로 차니까 여기서 이제 헛돌겠죠. 우리가 이제 석션을 해도 요게 잘 안빨려 들어갈겁니다. 이게 문제라고 하는거죠. 첫번째 세척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. 제거가 잘 안되겠죠.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. 자 위에서 머무넣던 물질이 오히려 12장쪽으로 밀려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거죠. 12장쪽으로 갈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높이면 안된다라고 하는거죠. 그 다음은 왼쪽으로 높여보겠습니다. 자 이거를 요렇게 회전시켜서 그리면 되는겁니다.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겠죠. 여기가 이제 레서 커버처 쪽이고 유문부쪽이 더 위로 갈겁니다. 여기가 분문부쪽이구요. 그리고 요렇게 크레이터 커버처 쪽이 그려지겠죠.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런식으로 차겠죠. 그리고 삽입된 과는 요렇게 갈겁니다. 아무래도 제거가 용이하겠죠. 세척 작업이 용이할겁니다. 푹 당길거잖아요. 요렇게 이제 헛도는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두번째가 12장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. 일단 여기서부터 차니까요. 그래서 12장쪽으로 밀리지 않는다. 그런 점에서 이제 왼쪽 옆으로 높이게 되는겁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바로 누운 자세 슈파인도 한번 생각해볼까요? 슈파인으로 눕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 12장쪽으로 내려가겠죠.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상상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액체 자체가 바닥부터 차는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바닥부터 해서 요런식으로 다 골고루 차겠죠. 그래서 어쨌든 12장쪽으로 밀리 가능성이 있는겁니다. 따라서 여러개를 따져봤을때는 이 왼쪽 옆으로 눕히는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세척을 할 때는 왼쪽 옆으로 눕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위세척에 대한 여러가지 적응증, 부작용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왼쪽 옆으로 왜 눕히는지 요거를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.